안녕하세요 해가 이렇게 많이 떠버렸네 지금 7시 10분밖에 안되는데 목포역전 앞에 구시가지에요 이쪽이 목포역전이고 유다산입니다 이렇게 케이블카 하도 더 와갖고 수건으로 모자쓰고 햇빛이 겁나게 진하긴 진하고 운동할라고 유달산 전망대 올라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운동도 할게요 밥을 안먹고 나름대로 좀 신경쓰면 살은 빠지면 빠진데 운동을 안할께 근력이 없어 보기가 싫어 옷을 딱 봤으면 근육도 나오고 울퉁불퉁하고 만지면 탱탱해야된데 이거 만들기 싫어 순두부 두부꽁 말리는거 누르는것처럼 몸뚱아리가 살이 그래갖고 아휴 아 지금 일주일 한 서너번은 무조건 운동 아침에 할라거라 저녁이라도 진짜 그러면 게을러요 헬스장 1년 끊어갖고 몰라 지금 한 서너번 갔을까 아휴 이런것이 운동한다고 아휴 아휴 그늘진데옴 꽤 시원해 좋긴 좋네요 아휴 봐줄까 나무가 멋있질 아니 새도 울고 뒤쪽 어메 어메 등거리 땀 겁나게 나버렸어요 아휴 아까 그 물자 까는거 갖고 온다고 깜빵 꺼내 놓고 금방 갓찜 넣 좀 전에 갓찜 넣어보께는 갓찜에다가 물을 안챙겨버렸네 운동 안하다가 엄청 빨리 서두르니까 숨쉬는것도 막 퍽퍽대고 그러네요 아참 저 담배 끓었습니다 담배 끓으니까 음 그 피부가 조금 흑해지더마 이빨도 좀 노라니까 누르니까 스케일링 막 그런거에요 잇몸 청소해서 하얗게 되는게 아니더라고 중국 짱깨 사이트 가갖고 중국 짱깨 사이트 가갖고 이빨 그 뭐 콜로 닦으면 한 한달간 넘게 계속 닦으면 이빨 흑해진다고 써뒀더라구요 그거 하나에 뭐 삼사천원 하던디 그거 시켜놨어 이빨도 흑해지라 하려고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 어디요 아 조각공원까지 왔습니다 아잇 아따 이 시간에 온께 그리고 아침 이른 아침은 아닌데도 사람이 없네 거의 날떡한게 인가봐 아니면 일찍 새벽에 운동하시고 다 들어갔는가 밤에는 사람 많이 다니시는데 여기서 막 여러분 춤도 추고 나는 그 춤 문워크인가 그 발로 발 딱 두개 해갖고 움직인거 있잖습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갖고 그거 지금 배운 뒤 그 영상 그 인터넷 보고 배워갖고 안되더라고 조각공원이에요 뭐 꽃도 많이 있고 조각들도 많이 있구요 이리 쭉 올라가면 분수대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다쌈 여기 목포 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볼까 목포 쿠시가지에요 쫘쫘 그 쌍둥이 빌딩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영산강 하구뚝입니다 그 옆이 하당이고 남자분들도 요즘에는 자기들 여자들이야 뭐 여성분들이야 알아서 갈련께 그 나 말고 나는 원래 그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얼굴에다 화장품을 발라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항상 메논굴 이 앞전에 그 저기 하하 그 뭐여 선크림 발라갖고 다음날 안식 그날 저녁에 술 술 한잔 먹고 안식어버렸디 다음날 아주 얼굴이 근질하고 긁어버렸따면 뭣이 나갖고 죽거더랑께 피부과갖고 약사갖고 약발라갖고 나섰어요 제가 피부가 민감하데요 이거 좀 물어볼께요 옛날에 초창기 20대 중반이었나 초중반 그때 여자들 바르는 화훈데시에 밤에 속아지 없는 속아지 없는 짓거리지 가시나더라고 이렇게 가시나나면 안되지 그때는 이제 그럴 수 밖에 없었어 그때 뭐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섬놈 임자돈디 육주도 아니고 여자들 얼굴에 화훈데시에 바르면 얼굴 하얗게 된거 그걸 내가 바르고 낮에는 밤에만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놀 때 남자만 여자하고 단둘이 만나는게 아니라 남자들 같이 어울릴 때 그러면 잘 못 가먹더라고 근데 어느 날 그날 얼굴 진하게 나름대로 화훈데시에는 바르고 갔어 자주 발랐어요 아무튼 제가 옛날에 무스를 많이 발랐는데 무스로가 없으면 샴푸 있지라 샴푸 해갖고 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머리카락이 없나봐 다 빠져버리고 대머리 대머리 뭣이 없어 배급박이가 막 듬성듬성해갖고 근데 이제 화훈데시 그 화훈데시인가 발라고 갔다 갔는데 하여튼 내가 이제 밖에 공원에서 해소장 부근 공원에서 술 한잔하고 아니 꼭 술이 그때 술 먹었나 커피 마셨나고 이제 친구들 막 놀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랬었는데 하하 그날 비가 부슬부들 오더라고 비가 왔어 그래갖고 그런갑이다 하고 이제 비 맞고 그런 놀았어 닦고 이렇고 닦고 저기 전장포로 갔을 거 아닙니까 밤에 몰라 10시에는 갔을까 11시에는 갔을까 지금은 날밤새기 까고 놀기도 한데 그때는 좀 오래 늦게까지 놀지 않았는데 갔어 아까 무슨 그 형님이라고 집안내 형님이 전방을 해라 전방은 데 강하게 형수랑 다 있더만 아까 그 코솥 치고 있더라고 같이 코솥을 딱 들어갖고 앉았는데 남자들 알면 안 해 근데 형수랑 딱 들어도 뭐 삼촌 어 나빠도 여쩌 그래요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쩌라 아니 어디 뭐 뭐 밀가루 반죽 써갖고 얼굴이 한 것도 아니고 막 그 막 그 줄이 줄이 막 끄어졌대 울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얼굴이 화장품 어떤걸 바르셔야 하는데 얼굴이 하얀데 얼굴이 하얀데 화장품 바르는게 티가 나나봐 왜냐면 방에서 이제 불이 흐나 깨 그런데 막 줄이 줄 물 흘러갖고 비 맞아갖고 줄찍찍찍 끄어져있으니까 나한테 거울 한번 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실명을 얘기하지만 안되잖아요 형님들하고 이제 다 앉아갖고 일과들만 앉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고기도 먹으면서 나도 이제 코솥을 같이 치자고 놀 놀라고 갔을께 그래갖고는 거울을 먹게는 근데 형수는 이미 알고 있었더만 그래갖고 형수가 그 자리에서 말해버렸지 그 여자들이 바른건 이것도 삼촌이 밤에 바르고 댕겨갖고 비 맞아갖고 아주 줄줄 타버렸고 막 깨고랑 생겨버렸고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그대부터 안발라요 왜 이런 남사시러운거 아 그 다음에 계속 형님들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는 섬이라서 단체심이 좀 있어요 원래 지역도 그러고 내가 느낀게 우리 전라도에서 우리 해남 있죠 해남군 해남 청년들이 참 단합팀이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많이 안돌아다녀 봤지만 어디 꼭 그걸 옹호하는게 아니라 내 동네 보다 훨씬 나왔더라고 지금부터 많이 아 지금 보면 끝날게 청년들이 참 단합이 잘 되어 있어요 멋있더만 그것이 나쁜 쪽이 아니라 막 일요일날 축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아무튼 참 모범이 되게끔 살더라구요 근데 나는 이제 섬 놈이잖아 전장포 임자도 전장포에 살았으니까 청년들 해봐 여기 또 없어 방우들 밖에 없으세요 방우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또래는 나이 좀 이렇게 성인 되면 다 서울로 가버렸어요 섬이가 별로 없었다면 그때는 1990년 93년도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 나도 그때는 서울 가면 그 자동차 연기 뒤에서 시커먼 연기 나면 그 냄새가 좋아갖고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울 가면 공짜로 살아도 나는 못살고 답답해 거찌고 살아 근데 그런 그 얼굴에 파운데이션 발라갖고 그런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더 해줄까 좀 이따 올라가려면 대충 왔어요 이제 좀 이따 유다 선택만 갖고 영상 올려드릴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거 이전에 우리 카페에다가 오픈했는데 내가 19살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보공제공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내 또래야 제가 그 호작사고는 70년생이지만 본 나이는 71년생이지만 대아직끼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여 사회친구제 아가씨가 겁나 이쁘더라고 이쁜께 어쩌고 애한테 좀 관심 받고 싶은데 관심을 안 줘 내가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좀 잘생겨야 된디 안생겨서 그런가 어쩐가 아 그래갖고 어 어쩌고 그걸 끌어보려는데 그때는 관심을 끌어보려는데 마땅한 거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뭐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홍콩 영화가 아주 겁나게 유명했어요 우리나라 영화는 뭐 이대근 아저씨요 뭐 뽕뽕 원투스리 방아쇠 방아깔 원투스리 막 그런거 밖에 없었고 맨 막 그 아줌마들 막 그 아저씨들 아주 막 오줌 자랑하는 그런 영화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화가 발전이 안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국 영화는요 막 칼이 휙 날라댄게 불고 아주 막 그 손에서 막 레이저 광선 쏴불고 수옹룡 뭐 주윤발 원표 홍금보 진짜 연기들 잘하잖아요 멋있었어 그 영화가 극장가면 맨 그런거 밖에 안 틀어줬거든 아 그거 보고 할것이 없어 없어 이 아저한테 관심을 받아쓰 것도 하고 저기 아까진 게 뭔지 알죠 그 소독약 그 빨개갖고 근데 그걸 사갖고 그 메리아 낫는거 여름에 티에다가 발랐지 팔라갖고 걔 이제 자취방에 갔어 근데 걔하고 지 아는 동생인가 누구하고 둘이 같이 되고 총 셋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갖고 오라갖고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잖아 삐삐 도 없었고 아 갔지 이제 하니깐 아 아프다고 연기를 했지 그렇게 잠깐만 앉아보라고 어렸으면 다른 옷을 티에를 주도마 입고 입으라고 옆에들은 오빠 괜찮아요 왜냐면 아는 애들이니까 걔들은 다 안지 한 서너달 됐으니까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회사도 같은 회사도 다녔으니까 그래서 옷 벗어놓고 가라고 나왔던데 얘가 아까진 게 뿌린 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빨라 갔어 옷을 근데 아내가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좋아해요 근데 그때 나한테 오빠라 했지 왜냐면 나이는 동갑이어도 내가 호석상으로 한 달 돼 돼 있으니까 오빠 피가 안 지워져 그래 내가 얼마나 쪽팔린지 압니까 피가 안 지워진대 아무리 닦아도 피가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대요 아 그러냐 혹은 잠깐만 하고 나와갖고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눈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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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날리도록 뒤에 보도 않고 내가 진짜 도망갔다 걸어왔다 깨라 처음에 달려갔지 이제 아따 진짜 쪽팔리도 그들어부터 헛짓거리 안 해요 그렇게 장난을 안 채 장난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겁내 좋아했어요 이쁘고 여자도 옛날에 남자들 마인드가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되고 날 실내고 이쁘면 항상 첫째는 머리 길고 막 그랬었잖아 지금은 그런게 아니지만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옷도 입을 때도 이런 옷 안 입고 다 와 있었죠 에릭키 세워가지고 다녔죠 그 영화 땜에 그 중국 영화 땜에 옷을 세워갖고 그러고 생겼단께 뭐지 육가버는 진짜 참 아무튼 다른 얘기도 많이 좀 재밌는 얘기도 해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으면 또 보도 안 할 것이고 아침 식사 챙기시고요 낮에 뜨거앉게 밖에 앵간하면 나가지 말고 아침 저녁 그럼 내가 가시오 나 좀 이따 유달산 또 입고 가갖고 찍고 또 정상 가서 찍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테라에 잘 씹시오 오이 유달산 노족봉입니다 노족봉 자 그리고 여기는 유달산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목포에서 관광객 들어와갖고 사진 찍는 데고요 그리고 이것은 노족봉 이술공화 그리고 제 앞에가 제주도 가는 여객선 보이지라 제주도 가는 앞선창 항구입니다 제주도 제주도 뿐 아니라 가까운 섬에도 가고요 오전 9시하고 오후 2시에 출항하구요 그 옆에가 목포수협 선원업환장인데 올해 5월 1일 날 저기 북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건 다 건물을 다 철거를 다 해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포장마차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유달산 1등바 2등바에 올라가는 데입니다 중간에 그 뭐제 그 뭐여 그거 그 시는 그 정자도 있구요 몇 개 있구요 저 영화 촬영지 롱 리브더킹 제가 좋아하는 내 동생같은 영화배우죠 그 촬영지구요 목포는 항구다 이난영 칼수 이난영입니다 이승인양군 이난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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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아이쿠 계단이 하도 많아않고 아이쿠 아이쿠 계단이 하도 많아않고 아이쿠 아이쿠 이게 앞에 앞에 대교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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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총통 을면은 1555년이네요 아이쿠 우울해 저기는 사막도 섬이 세 개라 해서 사회의 학이 안되떠 이게 사막도에요 그 저기는 영상은 대교 평화광장 하당이고 도중에 동쪽이구요 그리고 여기는 사막쪽 저기죠 앞선창 유산각 30미터 노덕보행 540미터 마담바위 320미터 일등바위 650미터 아 좀 쉬엄쉬엄 가야되는데 얼른가서 운동하고 음악 좀 했더만 어미 다 뛰어네 벤소 치깐이요 지금은 화장실이라 하지라 우리 옛날 초등학교 날때 어미 근데 어디로 간데 길 잊어버렸어 내려간 이길아니고 이쪽길같은디 아 제가 유다산을 잊어먹을만 한만 올라오고 길이 헷갈려요 가봐야 이길이 이길디 아까 벤소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 집관 얘기한거 지금은 좌업장과 이렇게 앉아갖고 싸우자네 뒷병원이나 소변 볼 때 깨끗하게 되어있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알지나 그 옛날에 벤소가갖고 은근할 때 그 물이 많으면 그 똥이 떨어지면서 폭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같은거 있잖아 하고 늦거나 아니면은 또 튈거 같으면 뭐지 그 플립있지 호박잎사귀 같은거 그 뜯어갖고 깔고 쌌죠 그리고 지금은 저 초등학교 잖아요 그 기억납니까 박가스의 원료에 소변 그게 뭐 어떤 성분이 들어간다 하더만 그래갖고 약품회사인지 정부회사인지 모르지만 모셔가지고 한번씩 와갖고 화장실에 그 변을 오줌만 국물만 쏙 뽑아갖고 가고 옛날에 그랬었제 여기서 이 얘기 저에게 복잡해 본께 아무튼 그래요 잠깐 금방 변소 본께 생각이 나네 고래바위 두꺼이바위 고래가 입을 겁나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이라네요 입이 안 큰데 그러고 아 내가 화장하면서 사람이 총 11명이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아른 이슬만 달려왔고 죽은 사람 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지금 위장소 아닌께 따로 말씀드릴께요 이제 한 600m 남았습니다 이두화산 일등바위가 저기요 목포대교 그 섬이 죄송합니다 앞에도 그저 앞에 대교에요 목포대교 아니고 오묘한 그리고 북한 여기는 여기는 버스타미랄쪽 여기는 도청 무한도청 그리고 평화강장 그리고 이쪽 사 밑으로는 목폭역전 그리고 이쪽으로는 사막도 쪽입니다 도청 뭐요 케이블카가 10m 나는데 높이가 오고있네요 근데 사람 턱 비웠어 아직 사람 안 태웠나봐요 아 시간이 안되니까 빈 기계가 움직이고 막 오메오메 오메 기계소리도 들려버리네 오잉 이 하얀 케이블카는 밑에가 떨렸고 빨간 케이블카는 밑에 안 뚫렸어요 열심히 달려오네 여기 사이에 저 아파트 앞쪽으로 저 사이에 우리집이 있어요 제가 사는데 잠자고 아침에 눈뜨고 하는곳 자 일등바위 백 한 십미터 나 남았어요 일등바위고 자 여기 이제 계단 올라갑니다 자 유달산 정상 일등바위입니다 228m 자 그리고 저것이 2등바위 좀 낮아요 도청 무한군쪽 또 하당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한이구요 여기 가까운 데는 북항 북쪽에 항구가 있다고 해서 북항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목포대교 아 또 목포대교라네 앞에 대교 그럼 앞에도 섬이고 이 신안 이쪽은 다 신안이 강줄기로 해갖고 왼쪽으로는 신안이 섬이 천네개라 있어가지고 천사섬입니다 섬이 가면 나버려요 짠깐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목포해양대학교 아이고 내가 눈이 안보여 햇빛이 같고 그리고 목포대교입니다 그리고 수엽생선경면은 여기서 해요 앞선창이 나네고 요거있죠 요것이 수엽생선선혁의판장입니다 이러고 생겼어요 목포대교고 목포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예전에는 이 다리 목포대교 밑으로 앞선창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면 철부선장 가죠 저렇게 이렇게 저 여임자에서 여장할 때 배에 조선수에 조선수에 올려가지고 조선수에 올려가지고 엔진같은거 선박 밑에 용접나 녹난되는 그라인더로 다 밀고 페인트질을 새로 다시 해야되요 그때 이렇게 한국으로 많이 입항을 했어요 지금 여객선 다 이리 다니고 길이 이 길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앞선창이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요트 요트 경기장 그런식으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선박들이 북항 여기선 선착장 있죠 이리 지금 다 입항합니다 추가로 선착장을 하는데 어선 척수에 비해서 너무 좁아요 선착장이 말 그대로 주문만해 그러다보니까 몇년동안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거 뒷자리 세월호 쪽이고 그리고 이건 3호 저쪽 산 꼭대기 보이는거 있죠 저것이 나 혼자 있는게 아니라 다른사람들이 있으니까 요거 보면 요것이 어디야만 안보인답게 제가 현대호텔인가 그럴겁니다 똑바로 맞췄나 지금 잘 안보여요 이게 햇빛 쪄가지고 자 지금 보면 저쪽 사막도 이 사막도 아까 말씀드린거죠 사막도에 왜 사막도냐면 학이 세마리에 앉아있는 모형이라 해가지고 섬이 3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개발하기 전에 뻘땅 있는 바닷가였어요 다 매립해갖고 다 붙여 육지 만들어 본거에요 원래는 목포가 1990년도에는 택시타고 한바퀴 돌면 20분 안걸렸어요 그렇게 작았다니까 근데 다 매립해갖고 확장시킨거야 그만한 세월이 발전한거죠 어 어장하면서 저쪽이 다 조선소였어요 사막도 그 섬 옆으로 저 큰 섬 옆으로 저쪽 있죠 저 다리 옆으로 영산간 하구통 쪽으로 다 조선소였어요 근데 지금 그 조선소들이 이쪽 북항으로 목 앞에 대기 쪽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업체가 없어졌어요 옛날으로 틀리게 옛날 초창기 때 이 어선을 저기 어떤 말이냐면 집 지을 때 그 집 지우는 것을 말한 것처럼 어서 배를 새로 만드는 것을 건조한다고 그래요 근데 1990년도 2000년도 서반까지는 에팔피 에팔피가 뭐냐면 유리섬위로 그 강화액을 붙여갖고 두껍게 만든 겁니다 그 에팔피가 제일 쌌고 그 다음에 철근이 쌌어요 아니 제일 쌌 1990년도에는 나무가 제일 쌌어요 나무로 만든 배가 그 다음에 철근이 쌌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것이 에팔피였어요 옛날에 1990년도 2000년도 토반까지는 배를 건조할 때 근데 지금은 에팔피가 싸고 그 다음에 비싼 것이 철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무 목조가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버렸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나무를 다 수입을 해갖고 왔잖아요 우리나라 나무를 쓸려도 없고 그 오래된 나무를 갖다 수입해가지고 물에다 한 2-3년 넣어놨다가 그걸 단단한 나무를 그 쫑꾸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는 그런 나무를 썼거든요 그걸 막 도마로도 쓰고 했어 근데 지금 그런 나무는 조금만 커도 그때 당시에 내가 차에다가 일동하물차에다가 반해 봐야 한 4개 5개가 아닌데 그때 한 300만원 400만원 주고 그 목재소에서 수입원대에서 썰어갖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만원 넘어요 그리기 밖에 없다니까 세상이 바뀐거지 그러니까 2000년 초반까지는 그랬어요 아이고 진짜 더워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써먹으면 내려갈게요 와 따뜻하래 무더위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에어컨 바람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에어컨 바람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에어컨 바람 많이 쓰면 안 되고요 건강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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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